잘해 길에 사람이 많네 어제는 진짜 어두컴컴했는데 낮은 이렇게 밝구나 얼른 저도 씻고 사람이 좀 돼서 좀 나가서 동네 구경도 좀 하고 보러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여기가 진짜 무서웠는데 와 이렇게 사람이 많다 내가 이거 내가 이걸 사서 어디 땄어요? 고마워 고마워 할머니 제가 그거 사서 어디 땄어요? 그거 쓸데가 없어 그거 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 와 진짜 인력도 있다 내가 옛날에 책에서나 보던건데 같은 마다가스카르라도 도시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르네요 여기 안치라베는 인력거 인력자전거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는 툭툭이가 많았는데 여기는 인력거 시스템이네요 진짜 맨날 이동이죠 여기 마다가스카르가 그런 곳입니다 맨날 이동만 하는 곳 진짜 맨날 이동이죠 진짜 맨날 이동이죠 여기 마다가스카르가 그런 곳입니다 맨날 이동만 하는 곳 프랑스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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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가 택시부르스인데 여기서 타는게 아닌가봐 또 데우다 주시겠다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래 프랑스카르? 프랑스카르? 네? 프랑스카르? 모르겠어요 미안해 뭔 말인지 진짜 모르겠다 나는 살라마밖에 몰라 살라마 살라마밖에 몰라 살라마밖에 몰라 고티세 오케이 고티세 땡큐 땡큐 자전거 한번 타봐야겠다 그러면 나도 아 고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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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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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아파 목을 꺾고 다녀야겠네 그래도 자전거 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인력거는 뭔가 내가 미안해 해봐도 못arted 물을 보낼까요? 물을 보낼게요 물을 보낼게요 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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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윅 디스윅 풀? 풀 와, 큰일났네 이번 주 내내 좌석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또 되겠지? 이렇게 없다고 하니까 여기 다른 날씨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봐야겠다 어우 큰일났다 진짜 하루 종일 날씨가 안 돼? 내일 날씨가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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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 있는 곳이 없어요 진짜 큰일났네 여기 있는 탁시 브루스는 없나요? 밧붙지? 스토션은 밧붙지? 죄송합니다, 탁시 브루스는 어디있지? 밧붙지 밧붙지? 밧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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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큰일났다 무조건 내일 가야 되는데 아, 밧붙지 가봐야지 또 뭐 밧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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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다 지금 모른다바 가는거 보여준다고 서로 끌고갈라고 아, 확인 나 한 번에 안할거야 일단 확인할거야 아, 기다려 봐 일단 기다려 봐 나 확인 다 물어볼거야 한 번에 안해 이제 절대 안해 밧붙지 네네 앞으로 45th 45? 여기? 여기 네네 40 내일 아침 8 4 5 왠지 오후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거 물어보고 둘 다 확인해봐야지 웬타 웬타임 모른다 웬타임 저녁땅, 저녁땅, 저녁땅 한번 보자 한번 보자 내일 8시꺼 이게 좌석이 꽉 차있지 않으면 또 안가니까 예예, 좌석이 꽉 차있지 않으면 또 안가니까 예예, 좌석이 많네 예예 예예 그래서 몇명이요? 좌석 1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보고 좌석 누가 더 많은지 봐야겠어 예예 보자, 좌석 한번 보자 네 좌석, 좌석, 플레이스 네 오케이 아, 여긴 텅텅 비었네 잠시만, 이건 또 안간다 내가 보기엔 이거 안간다 오케이 여기 가야겠다 여기 가야겠다 뭔가 싸게 해준다는 것보다는 상가 FANTASIO 오케이 오케이, 내일 또 찍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아, 이게 근데 코티세보다 불편하긴 한데 가격은 똑같네요 뭐 그래도 갈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저 처음에 갔던데 그 자리 통통 비어 있었잖아요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자리 통통 비어 있다고 어? 나 혼자 가는 거 아냐? 제가 그거에 속아가지고 아... 여기는 절대 그냥 안가요 사람들 끄덕끄덕 채울 때까지 그냥 8시 출발이면 12시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최대한 늦은 시간에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 많은 택시부르스를 타야돼 그래서 택시부르스를 알아보실 때 무조건 좌석 꽉 차있는 곳에 한 자리 두 자리 남아있는 거 그거 타세요 그래야 제 시간에 출발합니다 일단 급한 불 껐으니까 밥을 좀 먹어야 겠다 맛있는 거 좀 먹어야 겠어 진짜 맨날 밥에다가 고기 두 덩어리 밥에다 고기 세 덩어리 밥에다가 생선 한 조각 먹었더니 영양실 좀 올릴 것 같은 느낌 여기는 확실히 안타나나리버에서 오는 첫 번째 도시라서 그런지 좀 마을 느낌 보다는 도시 느낌이네요 은행도 엄청 많고 확실히 좀 활성화가 되어있는 느낌입니다 오 괜찮은데? 작다 스몰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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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냐아냐 한번 보자 반팔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 반팔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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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은 좀 그렇고 이거 가식 한번 보자 네 오 입어봐도 되나? 아 작다 작잖아요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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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라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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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에라 이스티 하아 이거 보자 이거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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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굿 굿 오 사이즈 괜찮네 X라지 아 나 이거 몇 값이? 50,000원 50,000원? 비싸다 근데 나도 굿인거 아는데 너무 비싸잖아 15,000원이네 same price? this is a mad project I know how much? 30 35 40 굿에? 굿에? 굿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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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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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거 그거 주세요, 이거 This is stone massage It's very nice 그만해, 그만해 저부터 안 써 놓을 거야 No, no, 이것만 Before me, before me, to buy rice It's good, thank you Before me, to buy rice Goodie, goodie No, no Goodie, goodie 30km No, no, 안 타, 안 타 Merci, salama, salama You don't forget to buy rice You don't forget to buy rice You don't want to buy rice No, no, thank you, merci This is stone massage 미쳐버리겠다 Merci, merci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이제 I'm behind now Sorry Sorry, I'm sorry 2,000원 아, 못 사요 40,000원 또 빨리 1,000원 안돼, 나 지금 그거 들고 다닐 잔임도 없어 지금 이거 사도 지금 뭐 하나 버려야될 판인데 밥 좀 먹어야겠다 이제 하하 진짜 웃겨 죽겠네 아, 좀 편하게 안 돼서 먹자 정신없어 스테이크 데세부 스파게티 멜로네스 이게 6,000원에? 이거 보긴 맛있다 이거 보긴 맛있다 이거 보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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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프리카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아, 여기도 호수가 있네 아, 여기도 호수가 있네 안타나리보 보다는 깨끗하다 떵 뚫린 기분이네 호수가 따라서 쭉 걸어 보겠습니다 아, 그늘일 수 있게 시원하다 병아리orn 경남이 또 사람들이 만남이잖아 저같은 danke 엄 pract망간 오픈히 호수 경으求見 brought to you 집에 1개를 가라 차 세차 their way 왜ד기네 ác 뭐지 도시의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좋긴 하겠다 면 와가지고 다들 빨래도 하고 차 세차도 하고 딱 이 호수 풍경만 보면은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또 현실이네요 뭔가 현실과 동화 속 풍경 잠깐 숙소로 들어갔다가 지금 해가 너무 세니까 한 5시쯤 조깅띠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